황혜수의 주력종목 메리치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오늘은 그 덕산 네오록스 유닛 GST와 아이센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4가지 가운데 현재 더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들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적으로 덕산 네오록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가 최근에 OLED 디스플레이의 그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면서 이에 따른 소재 업체인 덕산 네오록스가 가장 큰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2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컨텐츠를 상위하는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OLED 산업 확장에 따른 이익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내년에 QD OLED TV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덕산 네오록스는 이 QD OLED, 8.5세대 OLED 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 제품부터 소재를 계속해서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 출시 예정인 QD OLED TV의 소재 역시 덕산 네오록스가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굉장히 큰 폭의 컨텐츠 점프 이익이 성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유니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가성 칼륨과 염소의 마켓 시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어떤 가성 칼륨과 염소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미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나타났지만 작년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었던 900억의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 실적으로 이미 다 커버가 된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 약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현재 시가총액이 1조가량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는 탄소 중립과 탄소 저감 장치가 가성 칼륨과 염소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유니드의 리리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주가에서는 이런 탄소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살 탐승할 수 있는 여론이 큰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